고양캐 로슨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벤치 멤버들의 활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강산, 전성현, 박진철, 로슨, 이정현 선수가 함께합니다. 이정현, 장민국, 세리, 신동혁, 이호연 선수가 함께합니다. 지진현 선수가 2대2하면 더블팀을 하면서 패스를 못할 건 잘라버리거든요. 반대 윙에서 나오면서 패스를 좀 빨리 받아줘야 됩니다. 크로슨은 끝이지는 않았습니다. 로슨 코너로 베어졌고 캡처에 슛, 전성현 직전 공부! 코가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5대2. 자, 테레2앤더옵션, 후대상, 캐롯이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로슨, 미드레인지 두 점 시도. 정확했습니다. 장민국, 직선 브래비, 레이어바브리. 잘했습니다. 아, 찬스예요. 전성현, 자신감을 또 한 손 보여줍니다. 점수 간격이 넉 점 차이가 됐고요. 3승의 공격, 신동혁, 직접 왼손으로 시도. 좋았어요, 2대2. 적극적으로 이제 국내 선수들을 같이 해줘야 돼요. 전성현 먼 거리인데요, 전성단의 석점! 좋습니다, 한 점 차가격. 자, 전성현 이번엔 두 점 시도 때요, 들어갑니다. 앤드워! 좋았어요. 바운드패스, 김광선 엑스트라 패스 연결. 코너의 석점 시도.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45도 부분, 수아스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정현 올려도 또. 이제 1쿼터는 1분이 남아있습니다. 전성현, 오, 굉장히 많고 우리 이번에도 적중합니다. 하사시. 보리구치, 희서시 선수가 되어있습니다. 김제레 선수 또 5득점째 완성을 했고요, 전성현. 멈춰서 걸려도 됩니다. 아, 좋았어요. 백지점 끝째 만드는 느낌이에요. 김시레.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정현. 이정현 선수가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올려놓으면 정확합니다. 오리구치, 희서시. 자, 이정현. 자, 코너로 빼줬고요, 올려놓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이런 관심에 부응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라인 돌파. 아, 정스죠. 아, 정스죠. 아, 좋습니다. 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캐럿은요.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올려놨어요. 오, 좋습니다. 오리구치, 희서시. 로스는 섭쩍 키도, 로스는 섭쩍. 오, 좋았어요. 이정현. 아, 좋은 패스예요. 역시나 이호현. 신동현. 골파 위에 올려놨지만 돌아지 않았습니다. 아, 슬리덱 잘 빠졌어요. 오, 마무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반칙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아, 좋았어요. 자, 3쿼터 시작하자마자 이호현은. 신동현. 샤클락 5초 남았어요. 올려놨습니다. 신동현의 득점. 자, 샤클락 6초 남았습니다. 김실의 돌파. 아, 그래요? 오오오옷. 자, 올려놨어요. 김실의. 아, 이정현의 돌파. 로슨에 기한격. 오오옷. 오오오옷. 이정현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여 공을 살려냈습니다. 자, 인동섬. 석점실선. 임동섬의 석참. 어. 네. 지금 완벽한 기회를 놓쳤던 로스. 스포이즈 한 점차가 됐구요. 이정현, 이정현. 됐습니다. 오오옷. 오오옷. 자, 빠르게 돌파합니다. 오오오오옷. 좋습니다 실수 없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알레치 자 신동혁 인데요 리블 들어와 들어갑니다 우승하겠다 그러면 3라운드 들어와서는 오 좋았어요 다음으로 연결 베이스 라인, 점수, 피산내득점 이정현 멈춰놓고 올려놨어요 반칙입니다 이정현 루슨 이어 받았구요 코너로 빼줬습니다 김정선의 3점 주장의 3점입니다 자 인사이드 넣어줬구요 코너로 빼줬어요 신동혁이 있습니다 신동혁의 3점 자 45도 3포인트 이정현의 3점입니다 이제 차분히 하나 해야겠죠 아 여기서 또 천호부가 나왔어요 천호부가 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루슨 드라이빈 올려놨어요 오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됩니다 그렇죠 찬스에요 김강서는 45도 3포인트 길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공격리만 커버합니다 너무 3점만 쏘면 안됩니다 이정도 필요해요 자 전성현 아유있게 올려놨습니다 자 코너로 빼줬어요 임동섭의 3점 좋았어요 찬스에요 아웃넘버 상황 이성현 잡았어요 쏘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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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강선 로슨 인사이드 아웃 아웃 그렇죠 또 찬스에요 자 김강선 올려놨고요 로슨 베이스 라인 부분 코너로 빼줬고 전성현입니다 캐롯 3개 찾아왔습니다 아 찬스입니다 자 코너로 빼줬고 최현빈 열렸어요 쫓습니다 아 찬스입니다 최현빈의 3점입니다 전성현입니다 자 반대편 아 또 찬스에요 최현빈 최현빈 45도 김신지에 돌파위 위에 올려놨어요 돌아다갔습니다 또 자 다시 최현빈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이번에도 최현빈이 산직 최희재 싶은 캐롯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최현빈 또 찬스에요 또 못 différence 이번에도 최현빈입니다 당신 상황에 있어서 따르겠다는가 안 잡겠다는가요 팀 파울 하나도 없어 양발처럼 수비해서 상대가 압박 당하냐? 증거 가지고? 어? 이정현 반응이 돌파 없습니다 이호연 돌파 이후에 리버스 트레이 없이도 이정현 파운드 패스 열려있어요 로스는 정확합니다 이제는 경기시간 1분 안쪽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신감을 부어주네요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93 대 72 고향 케로시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지난 경기의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사코타에 위기가 있었지만 2대2 플레이할 때 한타임 빠른 패스에 의한 반대 윙사이드의 찬스가 많이 아기가 지금 울고있어요 어떻게 하죠? 저희 송규환 코치님께서 슛을 지도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슛이 안들어가도 감독님께서 그냥 100개 안들어가도 되니까 쏘라고 그렇게 계속 자신감을 많이 싱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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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